우리는 살면서 많은 충고의 말을 듣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목사 또는 직장 상사나 높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저렇게 하거라 그런데 모든 것들이 젊었을 때는 다 잔소리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쭉 읽을 때 특별히 요즘 제가 디모데 전설을 공부하고 있는데 연구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비의 심정으로 이렇게 충고하는 사도바울 그 말씀을 저의 경우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뭐냐 하면 디모데 전설 2장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서 하는 그저 그런 말씀이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일천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하는 충고의 말씀 정말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간절한 마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피 맺힌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심정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 게시록이란 심판을 앞둔 멸망을 앞둔 그 시점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꽃만큼의 피해도 입지 아니하고 살아서 견뎌서 다시 자기 앞에 서기를 바라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정말로 그렇게 들으십시오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너무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를 가장 걱정하시는 분의 말씀으로 귀담아 들을 때 반드시 살아나고 반드시 에이렌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행복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존재 자체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답을 하라면 막연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따라 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14만 4천명이 부르는 장엄한 찬송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아한 날개지수로 공중을 납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원과 백성들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원과 백성들 돈, 명예, 권력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을 가졌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막연한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 구체적으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잘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말이 와도 세상 심판이 와도 내가 아파도 설사 죽었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죠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모든 가르침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래 복음을 의미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쓰던 단어를 예수님께서 차용한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 왜 로마 황제들의 이야기나 편지를 복된 소식이라고 하였냐면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로마제고 거기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에게는 황제로부터 온 편지는 언제든지 자신들의 실제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또한 이득이 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보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로마 황제보다도 훨씬 존귀하고 높으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편지 그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복된 소식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기가 쉽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걸면서까지 버리시면서까지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로마 황제가 보낸 그 소식보다도 훨씬 힘이 없는 오늘 말로 얘기하면 만몬신의 소식이 주가가 올랐다, 모호했다, 집값이 올랐다 그것이 유앙겔리온이 되는 그러한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앙겔리온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돈독이 올라서 사는 사람들 그 안에는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힘을 얻을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콕 집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이것대로만 살면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원한 복음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거라 그렇게 충고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라 둘째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거라 셋째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거라 전부 다 뜬구름 잡는 소리겠죠? 그렇죠? 아니요 하나님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들에게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자녀들이 잘 못 살면 못 살수록 그 하는 건 피 맺힌 그러한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요한 게시록에서 심판이 임박한 사정에서 여기에서 방주를 준비하거라 소화전을 준비하거라 예금 증서를 챙기거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라 둘째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거라 셋째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거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심과는 그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두려워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우 포베우는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경외는 사랑과 두려움이 결합된 아주 특별한 감정입니다 경외하는 수령, 북한에서 쓰죠 두려워하면서 사랑한다는 그것이 혼합된 감정 지금까지 요한 게시록에서 등장한 괴상한 존재들에 대해서는 오직 공포를 느낄 따름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눈꽃만큼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11조 뛰어먹으면 11조 액수보다도 더 큰 피해를 준다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엉터리 가르침입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저한테 매달 50만 원씩 보내준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안 왔어요 이 놈의 자식, 아니 예를 들자면 내가 오히려 보냅니다 요즘에 안 왔어요 그러면 이 놈의 자식 가다가 교통사고 나라 내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죠 얘한테 무슨 일이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거는 경외심이 아닙니다 경외심이 어떤 것이냐 포베오가 어떤 것이냐를 사도 베드로가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허탕을 친 어부 베드로에게 그물 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에 따라서 그물을 놓으니까 엄청난 양의 물고기 그물이 찢어들 것처럼 잡혔습니다 그때 어부 베드로는 목수 예수님께 아니 당신 목수가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물고기가 많은 것을 그렇게 잘 알고 있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신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말합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희한하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엄청난 신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요한은 함께 평생의 생업인 어부를 집어치우고 전 재산인 배와 그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왜요? 이것이 유한겔리온을 받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든지 하나만 나는 저 설교를 마음에 품고 평생을 살 거야 잘 살 것입니다 잘 살 것입니다 마치 그 간절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잔소리로 안 듣고 그대로 살면 그 자녀에게 당연히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유일한 비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향한 큰 애정과 신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포보스 경외감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 정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광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 인간들에게만 영광을 창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김연아가 빙판에서 너무너무 멋진 영기를 펼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녀에게 금메달을 걸어주고 부와 명예와 인기를 보너스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플라멩고가 아무리 아름다운 군무를 펼쳤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오직 인간만이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영광을 창출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로봇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 하나하나로부터 나만이 드릴 수 창출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대단히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영광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지껄하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영광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넘겨줬을까요? 우리 인간들만이 영광을 창출한다며요 그런데 우리들이 만들어낸 영광을 전부 사탄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어간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을 공중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에 전부 다 사탄이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사탄에게 넘어가는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할 때 영광이 사탄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우상들은 사탄의 변형들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얘기했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목사에게 최고의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목해 성공입니다 나는 건강이 최고야 행복이 최고야 우리 가족이 최고야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해 성공을 위해서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유재산으로 삼아서 지 아들에게 넘겨주고 자녀들이 낸 그 헌금들을 지 맘대로 유용해 버립니다 그때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그가 만든 영광은 다 사탄에게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 절을 하면 그 모든 권세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돌이나 바위, 부처상 만들어 놓고 열심히 꼭 절을 하죠 우리들은 절을 안 하잖아요 앉아서 뻣뻣하게 앉아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복신앙 아무리 하나님께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끝내는 뭐예요?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죠 복 받겠다고 나무나 돌에도 절하는 판인데 누구에겐 늘 못하겠습니까? 우상 숭배는 인간이 창출해내는 영광을 사탄에게 직접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영광을 넘기는 두 번째 경우는 자기 공인양력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사람들끼리 영광을 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회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공평하게 공평하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 한 번 또 유난히 했다 그러면 삐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좀 목사에 관심을 받나 그러면 전부 공격의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 쓰러트리려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잘난 척을 아주 조금씩만 합니다 절대로 이 교회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 교회가 제가 세운 것처럼 제가 없어지더라도 여전히 이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공으로 생색내는 것 자신이 태어난 동네를 위해서 많은 돈을 기부하였다고 합시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을 그를 향하여 박수를 치고 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가난한 그 동네를 사랑했으냐 아니면 당신의 이름을 내고 장차 국회의원이 되기 위함이냐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명의 기부천사 있죠 얼굴 없는 기부천사들 그 사람이야말로 그것을 갖다 사탄에게 넘기지 않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영광은 사탄에게 돌아갑니다 남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한 몸부림 높아지려는 일 더 큰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한 일들을 할 때 영광은 사탄에게 쪽쪽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공중권세를 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죽이십시오 여러분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대박 식당들 보십시오 그 주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찾아주시는 분께 너무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혜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경배입니다 경배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곧 예배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띵가띵가 춤추면서 놀기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삽입되었던 천상의 광경들이 곧 예배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최고의 사랑으로 예배에 임하며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받고 잘 삽니다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임할 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내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 고리타분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예배는 축제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고리타분하게 만들어버리고 장엄하게 만들어버리고 엄숙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원래 예배는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을 올리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기도는 곧 노동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하고 예배드리는 심정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랑스러운 자녀처럼 사는 삶이 곧 예배입니다 그렇게 사시긴 그래서 그 삶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체스터턴이 말했습니다 땅에서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천국의 조각들이요 편린들이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확실한 천국의 조각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 참석하시는 분들, 설교자, 기도자, 성경봉독자들, 성가대, 성가대원들 아시겠죠? 언제나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철저하게 가려야 됩니다 제가 광화문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 아니고 뭐죠? 세종문화예관,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미국에서 오자마자 각 교회, 큰 대형교회 합창 성가대회가 있어서 갔어요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솔리스트들, 화려하게 안고 나 여기 있어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합창이 아니었어요 윤하권 씨가 우리나라 최고의 지휘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최고의 합창단을 만듭니까? 그러자 모든 색깔의 톤을 똑같이 만드는 게 비결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부성가대 지휘자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잘난 척하지 마세요 아니요 정말로요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돋보이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가르침 만몬신이 지배하는 천박한 상업주의 이 시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서 성공하는 꼴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이 바벨론이나 로마는 뭐예요? 만몬신이 지배하는 자 만몬신은 뭔지 알아요? 뭐니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르침, 충고,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행은 바람핀다 불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버리고 한눈을 돈에게 만몬신에게 내 마음을 주었다 음행하는 거죠 그거를 음행이라고 그래서 기복신앙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냐 그러면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합니다 일천본대 열심히 드립니다 너 그거 왜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건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부자고 그걸 갖다가 해서는 시집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거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로마는 이방인들을 정복하고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인정해 주었는데 유대교도 용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극심한 탄암으로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맛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독교가 맛을 잃으면 바뀌어버려서 짓밟히는 이라 불교는 기복신앙을 한다고 짓밟히지 않지만 기독교는 기복신앙자가 될 때는 짓밟힙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은 기복신앙입니다 섬기는 신에게 잘 보여서 복을 받겠다는 것 그러나 기독교만은 예외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탄암은 유대교의 이간질로 시작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핍박당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다른 종교인들과 전혀 달랐고 그 당시 로마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로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로마인들이 시켜보는 가운데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배반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로마인들에게는 경악스럽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2살 소년 키케로는 너무나 똥글똥글하고 이쁘니까 황제가 그 키케로에게 이렇게 너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자 키케로는 황제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어서 죽여주십시오 저희가 죽는 순간 저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러고 죽어갔습니다 로마 황제를 인정하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명백히 로마 황제를 부인하였고 구세주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죽어가는 성다들을 보고 로마 당국의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당당함에 감동한 로마인들의 기독교 개정이 이어지면서 핏박의 강동은 더욱 세졌습니다 왜요? 기독교인들이 많아질수록 로마 당국의 만몬신을 섬기는 로마 당국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즉 로마를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런 묘사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핏박에서 나옵니다 17장에서 바벨론이 행한 일을 자세히 열고하고 있는데 그 중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내가 봄에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를 취한지라 이것으로 얘기해서 불륜이나 음행 그런 차원을 달리합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다는 의미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한다는 뜻입니다 왜요? 만몬신을 섬기는데 저것들은 안 섬기거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쟤네들은 여우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라고 한 것입니다 음행의 포도주는 곧 성도들의 피와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우상 숭배와 기독교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로마는 마침내 폐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만몬신을 섬기십니까?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까? 반드시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긁어모으는 동안 한 번도 마음의 평안,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자초하고 나중에 둘째 사망의 당사자들이 됩니다 셋째 천사가 나타나 외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를 악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사탄의 하수 만몬신의 숭배자 빠진 부리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과한 내용입니다 셋째 천사가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니라 최고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분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가 쓸데없이 탕진되거나 사탄에게 넘어가는 일을 방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 복의 무한한 가치 엄청난 가치를 깨달아 알아서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다가 우리의 발걸음이 좀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의 여러분들식을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만문신이 지배하는 천박한 상업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애하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나를 철저히 죽이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서 백배의 결실로 끝도 없이 베풀고도 남음이 있겨 마침내 우리의 발걸음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까지 도달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 엄청난 복을 놓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무나이다 아멘